마쳤습니다 이제 언능 쇼핑하고 저는 가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내가 아까 뭐시랑 뭐시랑 아 이거 어 예뻐 이거 근데 별로 없어 데온라이트 다 나왔어 요거 응 요거랑 다음에 아리엘 아리엘 이리와 아리엘 쌍두는 키워 줘야지 아리엘 쌍두 아리엘 쌍두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세포탑 시켜야돼 아 요거 어 예쁠 것 같지 사장님 그거요 그리고 여기에 아 레드베리네 아 레드베리 이번에 사가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랑 가야돼서 마음이 바빠가지고 마음이 바빠서 지긋하게 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장 아 지금 화상 입을까봐 우리 사장님 다육이들 지금 다 들여놓고 계시네요 여기 그리고 요 백장미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할게요 요거 백장미 그리고 오늘 신상 다육이 이 화단은 여러분들 꼭 두포트 합식 하세요 있을때 두포트 합식하시면 딱이에요 딱 아 엘콘 이 엘콘 너무 예뻐요 이 엘콘 진짜 너무 예뻐 엘콘 약간 좀 사이즈 좀 작은걸로 해가지고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어 자 엘콘 엘콘 만원 대박이죠 아 마주르카도 키워봐야되고 몽아녀왕도 키워봐야되는데 아 귀여워 오렌지 해보니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제가 손이 없어갖고 지금 웬일 아 그리고 저 저 뭐지 저 로사르와 쬐끄만 하고 합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지금 바쁘네 어떻게 요거는 엘콘 요거는 백장미 네온 라이트 아리엘 미국 블루 뭐더라 미국 블루 뭐더라 미국 블루 라이트 아이고 참 자 오늘 그 다음에 요 아모르파티 강추 아모르파티 5천원 완전 강추 아모르파티 5천원 스노우바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아이고야 그 다음에 레드콘은 정말 제가 많이 키우고 있고 티피처라도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자 오늘의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는 와 정말 이번에 로사르와가 대품 소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예쁜 애가 들어왔는데 아유 어떡해 너무 예뻐 이 박가사장님이 요게 여러분들 진짜 썸네일 사진에 요 얘기거든요 얘가 아 예쁘다 요거랑 로지트 하나 있는 거랑 합식할까 아니면 두 개 그냥 요거 요거 요거라 좀 이렇게 한번 한번 합식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아는 맛인 것 같거든 얘 얘 신기해 얘 이름이 뭐냐면 아마테라스 7천원 얘 내가 아는 애 같아 근데 근데 아마테라스 이름으로 왔어요 아마테라스 아 로사르와 다음에 오면 혹시 있겠지 다음에 와도 로사르와 완판되버릴까봐 완판될까봐 완전 고민 다음에 요 빨간다 여기 로메오 야 너 나랑 진짜 잘해보자 최대한 좀 써야지 가 요거 요거 로메오 저는 두 개 로메오가 두 개 아 벌써 무겁다 아 참 저쪽에 가면 제가 미네르바를 그때 못 샀거든요 미네르바 추비바니 자 할게요 얼른 날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바빠가지고 제가 막 여유롭게 막 시간 막 이렇게 막 끌면서 그렇게 못하고 너무 예쁘죠 미네르바 만원 다음에 추비바니 추비바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? 너무 잘생겼는데 근데 이번에 온 추비바니가 사이즈가 조금 작아 근데 추비바니 최고 아 흑장미도 됐다 이쁜데 파랑새 사장님께서 사이즈 큰 걸로 하셨다고 했는데 파랑새가 안 보여 아 무거워 손이 꺾일 것 같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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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손이 너무 무겁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언박싱은 언박싱 영상에서 다부떼기 뭐 샀나 같이 지켜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다육이 저거 이쁘던데 했던 다육이하고 겹치는지 언박싱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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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